예 시상식 기출문제 실제 출제된 문제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환사체나 신주인수 신주인수건부 사체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진 않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매자닌이라고 부르죠 1층 2층 사이에 있는 로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환사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격 자체가 이제 주식과 채권의 약간 중립적인 중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둘의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매자닌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많이 동떨어졌죠 두 번째 인터넷상에서 이용자가 본인이 관심 있는 또는 필터링된 편항된 정보에 갇히게 되는 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얘기하고요 우리가 저번주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필터버블이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굉장히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라고 자꾸 하고 이사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나가지 말라고 내 나이 땐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런 정보만 수집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정보들도 분명히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정보에만 한정지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자신이 필터링되고 맞춤 정보들에 의해서 정치에서는 유난히 이런 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한정된 르트를 통해서 어떤 메스미디어가 다양하게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한다든지 관심사나 이런 것도 여과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엉앙 존재하죠 또는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라는 태도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나 블로그를 수집하게 됨으로써 마치 그것이 사진이냐 사실은 자신을 통해서 어떤 게이트 키핑된 그런 정보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정된 성향의 일원 나타나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고정관음의 편견을 통해서 제대로는 판결을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필터버블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뇌가 현실에서 무감각해지는 현상이에요 실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등감해지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팝콘 브레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브레인 시리즈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팝콘 브레인은 실제로 어떤 강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밤에 이제 핸드폰 밝은 비숨을 놀라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등감해지고 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디지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잔잔한 자극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못 느끼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나 어떤 강한 자극이나 굉장히 강렬하게 커지고 메탈릭 사운드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메탈에 빠진 애들이 처음에 이제 그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센 소리다 이렇게 되지만 그런 자극에 익숙한 애들은 별로 그게 큰 소리로 들리지 않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눈앞에 보는 어떤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것도 이제 빠지게 되는 게 팝콘 브레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율이 한 300MW급의 소형 원전을 뜻하는 용어 나와 있어요 이 소형 원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거에 대해서 이 소형 원전이 스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원전이라는 게 무조건 큰 사이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크기는 작은 대신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MR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듈 웹터라고 해가지고 이 스몰 작은 사이즈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하는 형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전 유형이 300MW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는 탄소세나 기타 등는 탄소 사용 저감을 많이 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뜨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해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5번 외부 요인에 의해 억눌려 있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이것도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하나네요 나름대로 기쁩니다 저희 이제 시대고시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해서 나타나는 건 바로 펜트업에 대한 이야기죠 이 펜트업 효과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 쓰다가 갑자기 마구 쓰는 건데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데서 여기서 이제 보복 소비다 이런 면도 씁니다만 정확하게는 펜트업이다 그래서 갑자기 풀려나가면서 억눌렸던 것이 급속도로 갑자기 하게 돼서 지르는 효과를 이야기하게 되죠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적됐기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한동안 소비를 하나 그 감각을 이뤄면서 마구 쓰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트업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소비 진작으로 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하려다 보니까 소비가 이제 진작세가 많이 일어났죠 사실은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일어났는데 펜트업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파스튜력 다음으로 많은 인구스를 차지하는 민족은 나왔습니다 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고시 문제를 많이 참조해서 출제를 한 게 아닐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왔었을 때 저희가 사진으로 우리 한인들 모습과 굉장히 외모가 닮아있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판지시대 주인이라고 불리는 타지크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인구스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저항군 마지막 거점에서 결국 이 내전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는 이제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3번 타지크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번 경제군사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는 중국의 대전략입니다 이것도 10월달이었죠? 10월달이 14번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판다를 주면서 이렇게 됐었던 판다 외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한 경제력 군사력과 위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전랑외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보셨던 친구들? 아재경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기억을 하시고 이전에 원화로 깨왔던 정체에서 이제 늑대, 전랑이라고 하는 전투적인 이제 늑대죠? 울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울프 워리어라는 게 전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대전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판다 외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원화하게 따뜻하게 나가는 전략인데 이전에 이제 5년 전 이전의 모습에서는 판다의 2010년도 초반에선 그걸 썼었고 그래서 각 나라 다니면서 판다 선물하고 우리나라 링링 데려다 주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군세를 바꾼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구 2024년 인류에 다시 한번 달해보내면 되는 추진적인 계획은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여기에 발을 들여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질랜드, 브라짐, 폴란드 13개국 한꺼번에 참여하고 있고요 멀지 않아요 2024년까지입니다 한 번 더 달을 보내고 하게 되는 것 중에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이전에 다 시행됐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아르테미스 말고도 다른 몇 가지 미국에서 이제 우주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많은 이제 협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것도 9월에 다녔던 거네요 9번 지구의 지각 중 가장 오래되고 안정되어 있는 부분을 뜻하는 말은 자 이거는 시사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전에 뭐 가장 기초적인 거 문과 같은 경우는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할 때 했었던 것 같고 지구학에서 뭐 도통 많이들 하게 되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형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지구의 지각 중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모습인데 로렌시아 같은 데가 이 순상지 형태, 이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을 갖고 있어서 가장 위에고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 부분의 위쪽 지방을 이제 뜻할 수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탁상지 형태, 탁자 형태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오래된 시원생들부터 있었던 지괴를 이야기합니다 안정지괴, 안정지괴 땅덩어리를 이야기하고요 안정 땅덩어리 이야기하고요 탁상지와 순상지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퀘스타 같은 경우도 유럽의, 유럽형원이 이것도 오래된 거긴 한데 퀘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어 중 잘못 표기된 것은 자 밑줄이 빠져 있는데 밑줄 이거 보면서 확인하죠 할머니 재산날이라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재산날이니까 시옷 법칙에 의해서 중간에 날과 이제 앞에 재산 합성어에서 시옷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집이 시가보다 비싸게 팔렸던데 시가, 시하고 가라고 했을 때 이 시가는 둘 다 한자로 들어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시가 같은 경우는 둘 다 우리말일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가는 이제 어디서 온 거니까 시가는 시옷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2번 틀렸고요 밤을 새는 것은 이제 예산일 예사라는 한자에 있죠 일이라는 한글이 만나서 시옷 삽입이 되고요 고기를 깻잎에 싸서 먹었다라고 하니까 깨가 있고 입 이제 이거 순수 우리말이 들어가게 되니까 역시 시옷이 들어가니 한자어로만 이루어지 2번 시가에서 시옷이 탈락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골라주셔야 되죠 자 다음 중 문방사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문방사호 이 네 가지 우리가 이제 문방사호에서 예전에 선비들이 사용했었던 이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글씨를 써야 되니까 붓이 있어야 될 거고요 붓에다가 이제 먹물을 묻혀야죠 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먹물을 가하는 곳을 벼루라고 하고요 어디에다 쓸까요? 종이에다가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 보시면 붓하고 종이 벼루가 있는데 책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게 출제가 됐었을 때는 연적을 집어넣었어요 이 연적이란 건 뭐냐면 이 먹물을 갈 때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이제 도자기 작은 그릇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적 같은 경우도 이제 문방사호는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쓰는 거긴 한데 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번 책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12번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에 의한 작품이 아닌 것은 톨스토이가 쓴 책들은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 이제 크리스토교적 세계관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고 전쟁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쟁과 평화 첫사랑 아나카렌이나 있는데 부활이란 책 이 부활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첫사랑 같은 경우도 이 부활이나 이런 것들 다시 살아남에 대해 있는데 첫사랑 이반 트루게네프가 쓴 소설이죠 러시아 대문호가 쓴 소설이니까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급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죄와 벌을 쓴 도스토이에프스키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레프 톨스토이랑 더 스토이에프스키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4번 고대 그리스 플라톤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아 이게 시사상식이라기보다는 기초 이제 역사나 어떤 이런 것들 상식을 기본적으로 냈네요 정시적 쾌락인 아타락시아를 주장했다 아타락시아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중에 스토아 철학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만 이전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해요 근데 완벽한 평정심이라고 해서 아타락시아 상태는 주변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은 툭 이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툭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주변에 뭐 게임하러 갈래? 술 마시러 갈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탠드레어가 평정심을 가지고 주변의 영향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딱 살게 되는 스토아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데아를 모든 사물의 본질로 본다 이데아가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현실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이제 그것이 지향해야 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형이라고 하면 아이들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데아가 들어갔죠 여러분이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게 딱히 없습니다만 값싸고 맛있고 배부르지 않고 계속 그런 건 없죠 이데아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하게 되고 이원화된 세계관이죠 현실의 세계관에는 아직 이데아가 없는데 가장 완벽한 이데아의 모습을 모방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데아 깨운치 철학자의 사회를 정의롭게 통치한다 그래서 통치 세력이 철학자가 다신 철인 정치에게 했고요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면 이를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철인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동굴의 철학자라고 그러죠 이끌어 나가서 이 철학에 가깝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상식 문제보다 설명을 좀 많이 필요로 했는데 아타락시아는 에픽크로스가 얘기한 것 평정심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영국의 철학자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보시면은 경험론의 사자이며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사람 병원에서 이렇게 냈네요 봅니다 경험론의 사자이며 이때 합리론과 경험론이 가장 충돌이 됐었던 거고 이 경험론은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험주의 가장 큰 특징이 이성이란 것보다는 아는 것 나리스 파워라고 하게 되면서 기난법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어떤 사례들이나 이걸 뭐 사나의 진리를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서 이 자연의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결국 이것이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상대적 사자에서 있는 데카르티의 한미론 같은 경우는 이성을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는 I think there for I am이라고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성을 중심으로 연역적 사고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이다 선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파생되는 것을 보는 거죠 완벽한 진리를 찬든 한미론이 좋습니다만 이 경험론은요 완벽한 진리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백조들은 다 하얗다라고 하게 되는데 검은 백조가 노로에 있죠 북극권에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사내의 진리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개척정신 같은 것들이 이쪽에 나타나는 거고요 프라시스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기밀정보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파이브아이즈 기밀정보동맹체라고 한다면 이것도 바로 저번 우리가 11월에 다뤘던 것 중에 하나네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함께 모여서 파이브아이즈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난색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제 기밀문사를 통해서 같이 하게 되고요 다양한 첩보활동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중국은 호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틀어지기도 했었죠 일본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고 16번 광고의 제작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 직접 참여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기 힘든 거라고 해서 프로슈머란 단어를 많이 썼다면 이건 광고에 대한 이야기죠 광고 어드베타이징에 대한 이야기니까 에드슈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 과정에 들어가서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이제 광고가 만들어지는 연작 광고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12월 달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자랑이 아니라 저희 시대고시에 정리가 굉장히 많이 미쳤고 뒷부분에 지금 이제 구홍트 이쪽 파트는요 사실은 이제 시사적인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시사적인 것뿐만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 상식 철학이나 인문학적 지금도 있었고 과학적 영향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곳에 따라 당연히 자주 나오는 문제나 추구되는 문제가 다르니까 그 영역을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시사상식 예상문제 저희 시대고시에서 준비한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국민 복지 증진이 없애야 할 다섯 가지로 빈곤, 나태, 질병, 무지, 불결보는 영국의 분석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시회적 성격이 처음이었긴 했지만 복지라는 것이 태초로 시작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바로 비버린지 보고서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영국에서 시작되게 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빈곤, 나태, 질병, 무지, 불결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지만 나태를 맞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지병이 되면서 복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안약이 있다 보니 영국이 약간은 다운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버린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도 돌아가시면 좀 됐죠 대처수상이죠, 그래서 복지병을 타개했어요 대처리즘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죠 2번,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아니라 패러다임의 교체 패러다임 나오면 이 사람이고 히토마스 쿤의 답을 얘기했네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고 이 변화를 과학혁명이라고 명목한 학자는? 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분이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했고 패러다임은요, 일종의 틀의 변화입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떤 틀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패러다임 변화에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완벽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보는 사람끼리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그때 형성되는 것을 상호주관성 또는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의 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호주관성, 간주관성의 학자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과학 철학자예요 과학자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어떤 철학이라든지 또는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어디서든지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다음 중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공식별구역에서 이번에 바로 이 방공식별구역에 중국이 침입을 했었죠 어디? 타이안에 방공식별구역 침입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타후의 항공기에 대해 방위목적 식별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정하죠 쏘면 전쟁이죠 근데 침범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한국은 카리즈, K가 붙습니다 라고 하고 200캐리까지 선포된다 200캐리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요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엑스크레시브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적 경제 수역은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해서 왔다 갔다 가능한데 어떤 그 해역 안에서는 경제적 행위 자원을 채취한다든지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안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200캐리까지 선포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공식별로 구분하는 것은 12캐리까지를 보통 잡습니다 확대 문제는 한적이고 당연히 갈등이 될 수밖에 방공식별구역 누가 왔냐 독도에 대한 첨예한 대립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4번 세계 3대 유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꼬아주세요 아라배밀산, 두바이유, 영북이란 브렌트유, 텍사스, 중진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바라이트유 같은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5번 영화를 제작하기에 앞서 제작 과정이나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 예전에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집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아 이름이 비디오 CD라고 내가 보내는 VCD네요 VOD라고 하죠 그래서 CD로 이렇게 되고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앞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있고요 처음에 이제 뭔가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거나 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줄건이나 이런 걸 글로 써져 있고 실제 이걸 만들면서 제작 영상이 이제 트레일러라고 하고요 필모그래피는 어떤 이것이 만들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이제 제작자나 이런 선호들이 있고 시넘시스는 그게 흐름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분에서 상세해서는 트리트먼트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작할 때 이제 연도수는 정리하거나 어떤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것도 인지하셨습니다 6번 다음 설명과 나이가 맞지 않는 것은 시사적이죠 근로가 가능한 최저 나이 우리가 했었을 때 만 1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잡고 있었죠 그래서 15세 이상이 됐었을 때 학생이 아닐 경우는 취직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연령이라고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이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여기서 받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대통령 피선거권 보유 나이는 만 40세 피선거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호처분 가능 나이라고 했었는데 이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이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 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이 소년법에 의해서 이들은 이제 살인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넘어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상 책임인데 형법상 책임이 없는 나이는 10살이죠 그래서 지금이 만 13세까지만 이렇게 되고 만 13세까지가 성적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상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제 보호받는 것 중에 하나고 정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질문 우리나라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다음 질병 중 1군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있는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지 않죠 페스트와 애연관형 콜레라 장티프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스트에 대해서는 지금 이 흑사병이라는 게 지금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라면 하겠지만 여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콜레라 아직까지 뭐 저희 고모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콜레라 돼지 콜레라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고 A가 아니면 장티프스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8번 국제의 상환기관은 유예입니다 지불 유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실제로 IMF 때 지불 유예를 통해서 IMF를 타격해 준비를 했었고 이걸 도저히 못 갚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의 디폴트를 해버립니다 이 배제라는 거고요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지불 유예에 대해서 잠시만 기다리도록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실히 갚게 되는 시기가 모라토리엄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다음과 같은 현상 무엇이라고 어떠한 조직 내 각 부서에 다른 부서와 벽을 쌓고 자신의 속한 부서의 인간을 추가하는 부서의 기지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각 부서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관료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구성한 벽에서 예를 들어 영업 1부 2부여서 서로 정보를 안고 광고에서도 지금 매우 이게 심오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터널처럼 가둬놓고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건데 바로 사일러 효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관료제 역기능이 여러분 문서제일주의나 무슨 법문용례나 무슨 인간소의 이런 것들 많이 하셨죠 최근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링결만 사일러 이런 것들이 최근에 관료제에 나타났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효과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링결만과 사일러 둘 다 출제 가능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정한 주중 법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여러분 이게 저번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얼마큼 하게 되고 이제 갈 시간이 있게 되고 하게 되는데 법으로 정한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게 된다면 48층 52시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실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주당 52시간입니다 주 40시간 해서 연장 근로시 6시간 6시간씩 해서 12시간 더 하게 되면 52시간이 가장 최장이고요 이거 이상 할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 했더니 병원 근무 레지던트들도 예전에는 진짜 뭐 집에 간 시간 뭐 하루 3시간도 없고 이틀 밤새고 이런 거 많았는데 책에 이거 지켜지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생각보다 그 의사가 되게 해서 되는 가장 매우 힘듭니다 11번 다음 중 수중 암초에 이어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어도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수중 암초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는 거 이제 밀무가 썰물에 대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암초라고 그러고 처음에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 시스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수중 암초 관련 없는 거였어요 파란도 파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 스엔자오, 스쿠트라녹 튀어나오는 거 한데 도리시마 같은 게 어떤 게 여기서 관련이 없는 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도에 대해서 이제 부르는 랴오이다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부르는 말이 센자오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도리라는 게 새예요 왜 그래서 새섬이죠 새가 많은 섬이란 데 이어도는 그게 아닙니다 다음 중 세계 3대 단편 영화제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이게 세계 3대 영화제 자체가 보통은 출제되는 게 맞는데 이걸 국가로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라로 보통 출제가 될 거고요 위에 있는 프랑스, 핀란드, 독일에서 이 세 군데에서 시행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3대 단편 영화제라고 했을 때 이게 단편 영화인데 이 썬댄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영화들이 많이 초청받습니다 독립영화라고 부르죠 어떤 자본이나 자본시장이 이렇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든 영화들에 의해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썬댄스는 장편들에 대한 보통 많이 다루게 되고 뭐 단편 연화로 참가를 하긴 합니다만 장편 영화 중심의 어떤 영화제는 미국의 썬댄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13번 다음 중 사이시옷 규정상 옳지 않은 것은 사이시옷에 대한 거 아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머린말 가인일 가웬일이라고 해서 한 들어가니까 시옷 들어가고 나무, 잎 둘 다 한어니까 들어가야 되고 퇴간, 퇴간이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퇴에 대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시옷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1번 머린말 같은 경우 둘 다 우리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4번 퇴간 같은 경우 한자로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얘네가 이제 음절로 이루어져서 한음절로 이루어졌을 때는 시옷이 들어가게 되니까 4번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1번 골라주셔야 되죠 14번 오락거리만 넘치는 유스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오락거리라는 거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했었을 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재미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소식을 전달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하이프 저널리즘 나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읽을 거리에서 재미만 추구하는 거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썬데이 서울 예전에 개정판처럼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재미만 추구할 수 있는 거지 소식의 전달에 대한 목적이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팩 저널리즘은 이제 쌓여져 있는 저널리즘 쌓여져 있는 패킹된 거라고 하게 되는데 억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는 내용 자체가 제한된 거 옛날 광주민주항쟁 때 있었던 이제 각 보도들이 약간 팩 저널리즘이 어떤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5번 영화 제작사가 몇 번의 영화 제작을 실패했어도 버틸 수 있는 머니카우가 되어주는 흥행작들이라고 제작사가 영화 제작 실패했어요 근데 머니카우가 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는 게 텐트폴 텐트폴대라고 해서 나머지가 무너져도 이 폴테가 집 모양을 계속 유지해 주는 형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사가 이 영화 한 표 때문에 대박을 쳤지만 다른 것들 계속 족족 실패해도 그 영화가 계속 이제 판권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16번 다음 중 브레고리와 관련이 없는 국가는 어디인가 자 브레고리라고 하게 되면 태평양 주변에 이게 환태평,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그래요 이 환자가 뭐냐면 고리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진과 화산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신기조산대라고 불러요 신기조산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화산이나 지진 폭발이 가열차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당연히 들어가고 럭키산맥 일대 들어가고 캐나다도 들어갈 거고요 쭉 아래쪽 내려가 보면 안데스산맥 라인에 있는 칠레부터 시작해서 페로라든지 콜롬비아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쭉 돌아오게 되면 알레스카 지나가서 이쪽으로 러시아하고 일본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 내려면 뉴질랜드나 필리핀 열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여기는 일본과 미국과 뉴질랜드는 다 포함되는데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의 동쪽 지역에 있으니까 태평양을 접하는 게 아니죠 오른쪽에는 대세양을 접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브라질은 불의 고리에는 들어가지 않은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그냥 브라질은 아마존일 때니까 열대국, 아마존, 셀바스 같은 것들 이런 단어 정도가 시사적으로 정리할 만 하네요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얘기했지만 책을 정리할 때 우리가 기출해서 적중했던 거 이런 걸 맞춰가면 한도 끝도 없이 체크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잘 하시면 정말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될 거고 새가 되더라도 흐트러진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항상 상식, 너무 재미없지 않게 재밌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지식 늘어간 다음에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보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